ㅠㅠ ㅋㅋ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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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짬정이 잘 있었죠? ㅠㅠ 남자리 탔어? 남자리 좋아? 너 이제는 아예 운동을 안한다 임신했다고 아예 올라타가지고 그냥 차에 올라타서 따라다니지 마는데요 엄마 하나 던져봅시다 똑같이 나올래? 야! 많이 들었다 어디 한 번 보여줘 봐 야! 정말 나 좋아 좋아 내 통방도 한 번 내가 할걸? 내가 할걸? 어! 다 건널동방인데 여기가 많이 됐다 이뻐야 돼 안녕하십니까 파닥파닥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네요 엄마 통방을 받으러 왔어요 엄마 끈은 더 많이 얼른 남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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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내리고 남자리아 내려와 남자리아 내려와 남자리아 남자리아 타? 근데 운전석에 타면 안되는데 내려 남자리아 또 탔어? 내가 메가ient 오 這個 이름나 인정 인정 집에서 왔다고 그냥 내리네 오늘 수학을 한번 응? 우와 오늘은 오늘은 이거 길거리가 이렇게 커 일어나 일어나 오늘 수확한 꽃잎뽕 대추 땅 봄 애호각 구독자들을 위해서 나눠드리려고 참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배님 Program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3 inf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